어? 강정사관님! 멋진 척하기는 강정사관의 이게 문제예요. 너무 진지해. 어젯밤 또 월담을 하셨다지요. 그럼 두 분이서 얘기 나누십시오. 강정사관이 뭔가 착각한 것 같소. 난 어제 처소에서 얌전해. 3년입니다. 이제 그만하시지요. 강정사관님께서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? 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? 무슨 변태를 만나시질 않나 별이 애는 툭하면 마마를 놓치길 쓰니 이래서야 원. 마마 어찌 그러십니까? 너도 정말 못 봤어? 아니 그걸 어디다 잃어버리셨대요. 천천히 더듬어 보세요. 이런 여자 못 봤는가? 글쎄요. 모르겠는데. 알겠어. 혹시 이런 여자 못 봤어? 응. 알겠어. 알겠어. 알겠어.